안녕하세요. 부양나무풍입니다. 오늘 11월 8일 난초여행 97회차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또 잘 계셨죠? 오늘은 중대한 발표를 합니다. 올 12월 10일 11일 양일간 토일 여기에 부양란에서 대한민국 워크레이너 전시를 5회차 맞이해 가지고 올해 성대학에 국을 개최를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도 불리고 해가지고 많은 구독자님 카페 회원이 많으십니까 취미가들이 올해 많은 관람을 하지 않나 감히 미리 예상해 봅니다. 그래도 부양에서는 원체 너른 공간이기 때문에 다 수용할 수 있고 최대한 아니십니까 많이 오셔서 눈높이를 꽃들 어차피 기르면서 눈높이를 마음껏 아니십니까 해가시길 바랍니다. 올해 여기 부양에서 올해는 어쩐 일인지 아십니까 그죠? 카텔 워크리아나가 대량으로 거의 제가 워크리아나 지금 저희 한 3,4천 화분 정도에 제 예상으로 지금 꽃피는 사이즈만 3,4천 인 그 정도 되는 화분에서 거의 동시에 워크리아나들이 다 피기 때문에 대형 카텔리아우 다 피기 때문에 올해는 제대로 된 아니십니까 그죠? 워크리아나 대한민국 워크리아나 전시회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 세계에서도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아니십니까 핀 유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이 방송이 있는 방송이라든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전시회를 주최를 해 가지고 이 꽃들 전시회가 아니십니까 그죠? 이게 나가면은 유튜브로서 나가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나가면은 아마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을 새로이 아마 보게 될 거에요. 새로이 보게 돼 가지고 이때까지 저희 부양론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최대한 저희는 물론 우리 여쭤들 상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그 뒤에 뒤에는 취미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 그죠? 모든 분들이 아니십니까? 모든 분들 취미가들도 똑같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그 점 참조 많이 하시고 올해는 특히 물방울이 아니십니까? 그죠? 그동안 제가 이렇게 수집했던 거 물방울 7개 개체하고 올해 무지 갈비님 하고 제가 또 무지를 하나 여기에서 발견했습니다. 올해가 9점이 지금 현재 아니십니까? 그죠? 전시회는 아마 그거는 올해는 할 것 같아요. 아마 올해는 또 특별히 부양에서 한국 워크리아나 전시회 부양에서 아마 물방울 총집합 전시회가 될 것 같아요. 올해는 더욱 더 기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셔서 눈높이를 맘껏 아니십니까? 가져가세요. 그렇게 해야 부양에 한번 다녀가면은 워크리아나 카틀리아를 키우는 그죠? 경험이 10년을 앞당겨져 갑니다. 백문이 불의일견이라고 해 가지고 10번 100번 그죠? 제대로 된 곳에서 아니십니까? 제대로 된 곳에서 제대로 된 곳을 보시고 아니십니까? 그죠? 그렇게 해야 빨리 습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그죠? 남을 비방하는 아니십니까? 그런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 오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아니십니까? 좋은 구경 그죠? 또 저희들이 조철하게 말을 했다 아니십니까? 그죠? 선물도 받아 가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려는 것들만은 구독자님 이렇게 오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에요. 여기에 오시면 오셨을 때 부양에 오셨을 때 모든 걸 마음을 접어 버리고 아니십니까? 꽃만 바라보고 오세요. 오시면은 모든 게 그동안에 이때까지 왜곡되었던 것들이 다 사라질 거에요. 여기서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양을 음에 조장을 했는가 아니십니까? 조작을 했는가 아니십니까? 그걸 다 보시게 될 거에요. 아무쪼록 오늘 그 11월 8일 97회 방송은 저희들이 조금 길게 잡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면 또 지루해서 중간에 끄는데 부양에서 끊임없이 꽃이 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 채널을 끄는 사람들은 극히 없을 겁니다. 없었기 때문에 아니십니까? 그죠? 이렇게 끝까지 쭉 잘 한번 지켜봐 주세요. 끊임없이 꽃으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하나하나 올해도 진짜 소중하게 특별하게 아니십니까? 그죠? 저희들이 부양이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건 모든 사람이 시기와 질투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너무 앞서가고 잘 되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그런 마음은 이제 지금은 접어두시고 꽃만 바라봐 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이런 아름다운 세계가 보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아니십니까? 시기 질투 그렇게 하면은 자기 자신이 다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97회 방송은 조금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구운은 이제 접어두고 이제 지금부터 꽃 영상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그 지금은 꽃이 꽃매점을 하는 시기에 찾은 물을 주면은 꽃이 안 오고 신화를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어느 정도 발부 행성이 되는 것만 또 기다려 줄 줄 아는 거에요. 꽃이 안 나온다 한 15일 정도 기다려 보고 안 나온다 싶으면 또 물을 한 번 정도 더 주고 또 한 15일이나 20일 정도 기다려 주셔야 될 거에요. 그렇게 하는 것들면은 분명히 깊은 꽃이 필 겁니다. 요거는 우리 부양에서 도쿄 넘버원 실생 했던 거라 이래 가지고 오랫동안 제가 기르니까 이렇게 꽃이 반듯하게 대형꽃들을 피해 줬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거를 갖다가 아니십니까? 요거는 페룰라가 아니고 쉬메알바입니다. 나중에 쭉 가면서 페룰라는 또 저희들이 저쪽에 가서 또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여 드리는데 요런 요렇게 깔끔하게 전형적으로 색상이 들어 있지 않는 요는 아이들이 다른 색상이 들어 있지 않는 요는 아이들이 쉬메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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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오랫동안 아니십니까? 기르니까 꽃이 여기저기 쓰지 이때까지 저희들이 많은 분주가 일어나서 꽃이 너무 예쁘고 이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니십니까? 꽃들 되도록이면 분주를 하지 말고 아니십니까? 쭉 끝까지 한번 길러 봐 보세요. 거기까지 돈 몇 푼 버릴 거라고 아니십니까? 잘라가지고 취미가 닿기 아니십니까? 쭉 대주를 길러가지고 내가 마음껏 아니십니까? 꽃들 뽐내주는 게 그러는데 그 돈 조금 버릴 거라고 아니십니까? 쪼개고 쪼개 식물에서 잔인한 고통을 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꽃들 못 봅니다. 어느 정도 꽃들 확인하고 내가 이 정도로 만족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최고로 좋은 거에요. 요거는 나베아타 누브라에요. 누브라 고 저희들이 지금 오늘 계속 꽃이 하나하나 피는데 이미 벌써 전시회를 방불게 아니십니까? 그렇게 하는 거 요거 오늘 아침에 피었습니다. 반듯하게 화영이 잡아가죠? 잡아가고 요아이도 어제저녁에 피더만 오늘 이렇게 반듯하게 잡아가고 이런 아이들도 지금 셀룰로 들어가는 아이들 지금 부양에는 아주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저희들이 아까워서 제가 꽃들이 너무 좋아서 판매를 못하는 거예요. 오시는 분들도 꼭 구경하셔야죠. 그죠? 요거는 볼버필름 엘리자베스산 꽃 많이 피었습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정신없이 지금 피고 있습니다. 조금 나쁜 말로 하는 것들은 무당집처럼 아니습니까? 그렇게 피어가 있는데 그래도 저는 좋습니다. 이게 향은 조금 뭐랄까 비릿한 그런 약간 비리한 그런 시원하면서도 비릿한 그런 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쪽으로 뒤로 들어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요것도 저희들이 부작을 해 놓는게 부작도 아니겠습니까? 잘 핍니다. 잘 피고 그랬는데 꽃이 조금 작아요. 이 영양을 제대로 제때 제때 못 받아 드리니까 아니습니까? 아마 그런 거 같아요. 아니 여기에 옷이 가지고 저 안쪽으로도 내가 그걸 안 했는데 안셉스 겨별 종류로 이래 가지고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래 나오는데 꽃이 큼직하긴 해 가지고 요거 일몬도쿄돔 전시회 가 가지고 저희들이 이 종류와 다르게 아니겠습니까? 그쪽에서 파는 종자 하고 꽃들 피어 보니까 다르게 피운거에요. 그렇게 이제 요래서 저희들이 요거는 부작에서 영혼이 가지고 가기 위해서 요렇게 매달아 버렸습니다. 부작을 해 가지고 대형목부를 해 가지고 갑니다. 오늘도 한번 엘도라들을 한번 엘도라들을 제가 한번 써먹어야 되겠습니다. 써먹고 요거는 오랫동안 분질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큰 대주로 이렇게 남아서 꽃이 피는거에요. 그래도 내가 꽃이 미래를 하면 이정도는 길러 봐야 뿌듯한 보람을 느끼겠죠. 저는 부양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최고로 꽃을 한편에 과연 이 꽃이 어떻게 어떤 꽃으로 피할지 아니습니까 그걸 먼저 피해보고 구독자님이나 소비자 분들한테 아니습니까 저희들이 이걸 소개해가면서 이렇게 최대한 꽃이 이렇게 피했을 때 이렇게 피드라는 거 아니습니까 제가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씩 저는 이런걸 생각합니다. 요 꽃들 여기 이것도 좋겠지만 내가 키워 가면서도 아니었습니다. 요 조그만한 분에서 꽃들을 한개 두개씩 다섯개를 올렸습니다. 다섯개 올려가지고 꽃이 완전히 안있습니까 그죠 꽃 대박을 만들었습니다. 한꽃에서도 두개씩도 만들어내버리고 막 이랬네요. 그죠 한꽃에 세개로 달고 놓고 니드 하나에서 꽃 두개를 그냥 동시에 달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정말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학교에서도 교육 교육 과정에서도 제대로 안 있습니까 되질 않는 거예요. 부양에 오시면 이렇게 꼭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된달 된달에서 이제 카달로 넘어가는 여사님 정말 무섭게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정말 저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정말 뿌듯하고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여사님 잘 키워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래가지고 정말 이래가지고 내가 최고로 한번 길러 봐야 되겠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죠. 물론 그 중간에 가지고 가셔가지고 판매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은 제대로 최고로 된 꽃들 아니십니까. 그죠. 길러 봐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양에서 비싼 돈으로 주고 샀는데 왜 이렇게 꽃이 초라하게 피지 이거는 물이 분주를 해서 그런 거예요. 되드러기면 아니십니까. 부양에서도 이렇게 큰 화분에 이렇게 파는데 되드러기면 분주된 거 아니십니까. 그런거는 구매를 조금 자제를 하시고 그래도 1,2년간 1,2년간 아니십니까. 그죠. 1,2년간 안착이 된거. 그죠. 하분에 아니십니까. 발부수가 보통 4,5발부 이상이 되면 아니십니까. 그죠. 내년에도 건강한 꽃이 피겠죠. 그렇지만 부양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꽃이 피었을 때 잘라가지고 나가는건 두발부 세발부 두발부에서 꽃에 다르고 나가는 것은 어느정도 아니십니까. 제가 기르라 하는대로 기르면 내년에 신화 한발부를 받던가 두발부를 받아가지고 건강하게 자를 수 있게끔 아니십니까. 그런 상태에서 저는 분주를 해가지고 가격을 낮추어서 판매를 합니다. 그 점 잘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아니십니까. 제가 제가 아니십니까. 오늘 방송은 조금 깊이가 있게끔 아니십니까. 해가지고 97회차 방송은 난초 워크리아나를 중점적으로 꽃들 잘 키운 마무리 시점에서 지금은 물을 너무 자주 주면 안 된다는 거 그죠. 그러기 때문에 조금은 조금은 물을 아 이것도 참 좋네요. 꽃이 이게 지금 피는 중이에요. 조금은 아니십니까. 그죠. 기다림의 미약이라는 거 기다릴 줄 아는 거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방송할 때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니십니까.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한 번쯤은 그 사람의 믿음에서 있습니까. 거기 해가지고 어떤 분의 선택을 하시든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을 꼭 끝까지 그분들의 존중 의사와 의사를 존중해 가지고 그분이 기르는 방법대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좋은 결과가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바꾸고 어린애들이 큰아버지 집에 갔다가 고모 집에 갔다가 또 보육원에 갔다가 또 다시 부모가 데리고 왔다가 그죠.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아니겠습니까. 깊은 사랑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걸 정서적으로 불안이 없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가면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르는 게 좋을 겁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큰 대주 이게 이 아이들이 이제 전시회를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기도 꽃들의 결정지지 말고 올해 1차에서 꽃들 제가 이래가지고 1차에서 꽃들 실패를 하고 여기에 실패를 하고 2차에서 지금 꽃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기 때문에 1년에 빠르면 1차에서 실패를 하고 2차에서 또 꽃들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양이 항상 문을 두드리세요. 두드리면 저희들은 깊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깊이 제가 연구했던 거 그걸 다 말씀드리고 다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정말 한번 봐보세요. 나피스 나줄리 잎은 그죠. 분출을 안 하고 오랫동안 기르니까 아니겠습니까. 꽃대 10대가 나왔습니다. 10대 10대가 나오는데 한 대는 아마 사그러질 가능성이 있네요. 그죠. 보니까 아직까지 모르죠. 저기 아직까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저기 다 11대 원래 11대 라고 기대를 했는데 한 개는 아직까지 나오지를 못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냥 여기는 여기에 사그레 처음에는 제가 이거까지도 다 기대를 했는데 그거는 사그레 들었습니다. 그죠. 여기는 지금 예비로 안 있습니까. 그죠. 꽃든 준비를 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전시회 가겠죠. 옆을 밟아 한번 봐보세요. 씨를 달고 있으면서도 또 꽃을 달고 있습니다. 달고 있어 가지고 저 안으로 우리 우크리아나 이때까지 길러왔던 근황을 저희들이 한번씩 한번씩 보여드리고 이번 전시회는 진짜 정말 멋진 전시회가 제가 될 수 있도록 가겠습니다. 최대한 부양해서 잘 꾸미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 감동하실 수 있도록 아니십니까. 제가 미리 잘 꾸며놓겠습니다. 오셔서 부디 많은 구경도 하시고 많은 경험단도 듣고 또 부양의 재배 방법도 아니십니까. 많이 해 가지고 갔어요. 이게 저희들이 여기 한번 봐보시죠. 끝없이 아니십니까. 펼쳐져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아니시면 종자를 갖추고 나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판매보다도 저희들이 번식이 아니십니까.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통분으로 분주하지 않고 아니시면 이렇게 보내는 이유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짤라가 한 개 한 개 안 있으면 이래 가지고 판매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좋겠죠. 그죠. 좋기 때문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우리 부양에서 오시면 여느 아이들 전시회 오면 꽃도 아니십니까. 정말 멋지게 펼 거예요. 여기에도 오늘도 몬테아주리 하나는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듯하게 나중에 제가 몬테아주리라는 우리 국내에서 아니십니까. 정말 한번 봐보세요. 몬테아주리라고 저 꽃은 아닌데 하면서도 아니십니까. 그 아들이 몬테아주 에드워드를 둔갑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아니십니까. 이름도 꽃들 가지고 이름을 제대로 찾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 한번 꼬들로 이런건 다 전시회 가는 작품들이에요. 전시회 가는 작품에 저희들이 솔직히 아니십니까. 저는 아까워서 못 팝니다. 여기에서 여기에도 여기에도 꽃들이 나오다가 이게 충격에 의해서 삭삭 그러던데 바로 꽃들을 바로 밀어버립니다. 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거의 한송이가 아마 나올 거예요. 한송이는 올해 이게 조금 물을 많이 주면 한송이들 꽃이 많이 핍니다. 어느 시기에서 물을 끊어 줄 수 있는 그걸 많이 기다려 주게 되는데 저도 아직까지 수행이 덜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나피스 나줄리 7번 꽃이 이렇게 두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쪽에는 한 군데는 곧 필 것 같아요. 피기 때문에 있습니다. 올해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했던 밀가들이 많이 피는 거예요. 물방울도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꼭 오셔서 많은 그죠 많은 그 관람하셔가지고 많이 관람하셔가지고 눈높이를 대폭 올리는 거 아니십니까. 그런 한 해 전시회 되셨으면 합니다. 이거 갈비님 우리 갈비님 여기 무지에서 나왔던 물방울인데 과연 어떤 꽃이 필지 기대를 됩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정말 밟아 아니십니까. 부양에 밟아 하나는 아니십니까. 어떤 분들이 정말 부양에서 밟아 하나는 죽이게 잘 키운다는 아니십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올해도 저도 꼭 같이 기대됩니다. 기대되기 때문에 역시 예쁘게 잘 저도 피어 보겠습니다. 피어 보고 아무쪼록 아무쪼록 위에도 제가 이렇게 이제 아무쪼록 이렇게 기르는 그건 여름에 저희 부양농원에 오셨으면 6월달에 한번 오셨으면 4,5,6월달에 오셨으면 아 잔연하다 굴 정도라 아니십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난처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걸 위기를 잘 넘겨셔야 돼요. 잘 넘겨셔야 이렇게 밟아도 이것도 납돼서 7번이에요. 잘 이렇게 건강한 난처들이 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저희들이 유튜브나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아마 구독자님도 올해 아마 좋은 꽃들 많이 기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초창기에 이래가지고 초창기에 지금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꽃 확인 안한 거 그런 아이들이 대주 위주로 해가지고 많이 판매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항상 믿고 구매하신 분 부디 물방울이 물방울이나 꽃이 확인되어 가지고 대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이 나오고 간절히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 돌려 볼까요? 저 안에도 한번 봐보세요. 여기 이게 진짜 정말 꽃 많이 봐보세요. 이게 꽃이 다 피었습니다. 다 붙었습니다. 오셔가지고 정말 이런 거를 한번 보셔야 돼요. 대주를 보셔야 아니십니까. 그죠? 대주에서 이렇게 꽃을 보셔야 사람들이 아니십니까 오시는 구독자님이 구독자님이 한 개 한 개 구매하시는 분들이 아니십니까. 난도질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난도질은 정말 본인이 정말 저는 이게 이 난도질을 거의 못합니다. 못 닫지 못하고 이렇게 내가 끝까지 아니십니까. 내가 이렇게 보듬고 보듬고 그래가지고 큰 대주로 가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고로 좋은 꽃들 한번 길러 보기 위해서 아니십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꽃이 클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저는 아마 대주로 기르나 봅니다. 여기에 올해 우리 무지에서 기대 물방울 아니십니까. 그죠? 한번 땡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왔던 아이들이요. 땡겨 보니까 엔절마크가 정확하게 나오죠. 그죠? 이 꽃 정말 기대됩니다. 기대되어 가지고 아마 이게 노을이하고 거의 비슷하게 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듯이 지금 행태가 나오는게 노을이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올해 또 새로 하나 아니십니까 이래가지고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우리 카페 부양 카페 이 이름에 하나 있으면 당첨에 되는 그런 좋은 그것도 했습니다. 이래서 상품도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시는 분 그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카페에 계신 분은 참석해 주셔가지고 좋은 이름을 달아주세요. 여기다 멋지게 두성이 뜰어 올리네. 여기 올해는 올해는 아마 저쪽에 전시회 전시회 아니겠습니까? 부스에 가고 남은 아이들은 아마 여기 앞에 입구에다가 전시회에서 우리가 저희들이 가격표를 붙여가지고 판매를 아마 그렇게 아마 띄울 거에요. 오셔가지고 혼돈 없으시길 보고 여기에서 붓고 다니십니까? 한 개 한 개 구매 잘 해가시길 바랍니다. 여기도 보이죠? 우리 부양의 제2의 꿈을 꾸고 있는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렸다 싶으셔가지고 꽃들 판매는 게 목적이지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분들이 여기 한번 봐보세요. 모든 분들이 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좋은 곳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에요. 어떤 분들은 뭐 이래가지고 왜곡이 해가지고 이상한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언젠가는 부양의 진실을 알겠죠? 그죠? 못 알아보시는 분들은 조금 마음이 그거 하겠죠? 그죠? 나중에는 내가 왜 그렇게 부양을 깊이 죄하고 일면 일실도 없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부양을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시게 될 겁니다. 그분들이 이미 아시고 깨달음이 아니겠습니까? 조금은 늦을 거에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우리 전시회 대형 카틀리아들 아니겠습니까? 대형 카틀리아들 요거 2월달에 갈 거 이게 여기 한번 봐보세요. 한 번 봐보세요. 이게 옛날에는 나중에 보면은 정말 엘도라드처럼 또 그렇게 될 거에요. 폭발적으로 여기 그런게 아니고 여기 쳐다보면은 트레아는 오트도 마찬가지고 여기에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아니겠습니까? 다 오전에 저희들이 대주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창원에 이래가지고 코리아 카틀리아 전시회도 올해는 성황리 아니겠습니까? 성황리 이루어질 겁니다. 요즘 이게 대세던데 옛날에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부양에서 이렇게 보통 보면 이런건 하나에 5만원 미만으로 팔았는데 요새 이게 엄청난 대세를 가고 있던데 저희 부양에도 이런게 아직까지 잔대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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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은 이게 꽃이 문인이 좋은데 꽃이 좋지를 못해요. 꽃이 좋지 못해가지고 저희는 더 이상 정식을 안하고 이것만 가지고 계속했는데 일반분들이 정말 요아이들은 꽃들 피우기가 조금 까다롭고 꽃이 피더라도 이 섭자지처럼 너무 얇아가지고 이게 그냥 꽃이 휘빌레하다가 아니습니까? 말아버리는 거예요. 잎만 보고 아니습니까? 잎만 보고 그렇게 하는 그런 짐이요. 그죠? 이러기 때문에 요아이도 전에 대만에 갔을 때 아니습니까? 제가 국내에서 이래가지고 한 분이 팔았던데 하고 입장 한장 30만원씩 했는데 대만에 가서 가격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이래서 수입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또 수입을 시작하게 된거에요. 요쪽에도 저희들이 한창 지금 계속 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이래가지고 미니 퍼플 급여종인데 요것도 아마 요거는 분줄을 해가지고 두 개를 분줄 해가지고 두 개를 아마 판매를 할거에요. 저기도 여기도 그란 세미알바가 피기 시작하네. 그죠? 세미알바 플라미아가 피기 시작하네. 그죠? 어떻습니까? 저희 부양에서 부양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습니까? 뿌듯하죠? 여기도 한번 살짝 땡겨 보겠습니다. 요게 이게 물방울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 물방울 엔젤마크 라는거 요거는 폴리아우 흰색 알베센세로 피는 아예 요것도 하고 요것도 조금 내면 아더니스 카오카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더니스 카오카미 이게 보이죠? 엔젤마크가 정확하게는 오죠? 이게 딱 동시에 전시회 안 있으면 요렇게 피는거에요. 이렇게 부디 많이 오셔가지고 잘 구경하시고 또 즐거운 남담하고 또 옷에서 선물도 받아 가시고 또 문을 많이 넓혀가지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97회차 방송은 97회차 방송은 부양 우리 전시회 그죠? 12월 11일 양일간 그죠? 토요일날 밤에 늦게 행사를 합니다. 금요일부터는 그렇게 하는데 발람은 아침에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니습니까? 그렇게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만 합니다. 이점 꼭 숙기 하셔가지고 혼돈이 없으시길 바라고 부디 오셔가지고 예쁜 난초 많이 구경하시고 눈높이를 많이 높여 가세요. 부양에서 최고로 대한민국을 넘어섰습니다. 그죠? 세계가 우려를 볼 수 있는 워크라나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가지고 부양 운영진이 노력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예쁜 꽃들 많이 표해 보겠습니다. 오셔가지고 잘 감상잘 해보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97제 난초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껏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